다음엔 제가 해드릴 수 있죠. 일단은 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도란 도란의 체포 와드 안사도 뭐 가면 사줄테니까 W 피들원들이라고? 노노 싫어 나 미드할거야. 미드웨시할거야. 위드웨시야. 그래. 위드웨시라고 얘들아. 위드웨시야. 어? 보이지 않는다. 어이 공포야. 1렙 공포네. 잠깐만. 왜 이렇게 하니까 야. 일로와. 일로와봐. 오랜만이 하니까 확실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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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되지?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되나? 그렇긴 한데 보여드릴게. 아. 너 나중에 도발도 넣어놓을까? 에이. 그거 백핑 미아핑 넣어놔야 되는데 미드에코네요. 좀 안맞으면 돼. 아 나중에 컨트롤 아주 많이 필요하겠는데? 어. 에 diferentes 계속 나아가야ך. 헤헤헤헤헤헺 뭐 나먹으라고? CS 칼같이 먹어주지 저희 CS 먹은 거 배웠음 이걸로도 CS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 무빙하면서 치기는 좀 힘든데 아주 좋아 내가 힘들어 할 걸 알고 얘가 미리 그걸 대비해서 나한테 대주네 센스가 있어 잠깐 아 이거 대각선 끝까지 안가네 범위 좀 넓혀야겠다 이거 흠 뭐가지 BF 사면 딱 좋은데 일단 극딜로 가야겠다 아 이거 클릭이 안 되는구나 으 크크크크크 아 템 사는 게 안 걸린다 간다 간다 아 이거 끝까지 안가니까 대각선 이동이 안되네 이렇게 가야 되네 아 이 판 끝나고 나서 와우스 이거 와우스란다 이거 약간 수정해야겠네요 옵션을 이게 끝까지 안가 대각선이 안돼 흐하하 아 여러분들 여기 브론주입니다 하나 안알려드렸네 브론주에요 저기는 실력이에요 얘네들 절대 트롤이 아니야 실력이라고 흐하하 아 한 번 더 와봐 수환수 주문 쓰는 거 보여드리죠 다 세팅해놨어 그전 기본적인 세팅들은 다 돼있어요 이미 골드 랭크 게임에서도 실험이 끝난 템 세팅이야 템 세팅이란다 아 아주 좋고요 우리 팀이 아니다 아니다 잘하고 있네 2킬 먹고 1킬 좋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네 아 근데 브론즈 중에 최상위권이에요 여기 브론즈 1임 여기 브론즈 1임이다 보통의 브론즈가 아니야 브론즈 중에서 최상위권 어? 브론즈의 챌린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어? 브론즈의 챌린저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여기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고요 여기 브론즈에서 어허허 어허 저거 차치했습니다 어 우리팀 근데 너무 잘하는데 어허 아 잠깐만 잠깐만 스톰 안 되지 어 좀 위험한데 어 뭐야 어? 엥? 엥? 왜 안 들어오죠? 흐이 엥? 하하하하 구멍 들어왔으면 나 스펠 하나로 뺄 수 있을 건데 안 들어오네 아 집 갔다올게요 Q, Q 날려 다이브 칠 수요 알았어 오이씨, 저 마루하니 아 죽겠는데? 안죽네 집 갔다오자 저 CS 좀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 항상 집중해야 해 아 브론즈 애들이 채팅이 재밌더라고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애들 재밌어 어 에콤이야 미야를 쳐주고 싶은데 미야 세팅이 안 돼있어 미야 세팅이 안 돼있어 아 미야 해주고 싶어 어 잠깐만 이거 맞추나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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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전혀 예상치 못했어 아니야 가 가 가 가 아 전혀 예상치 못했어 승리는 언제나 나이걸 502 거기서 들어갈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했는데 아 예상 바퀴구만 흐흐흐흫 쩌식아 탑 웃을게요 어! 어! 6렙 포킹 어! 어! 안 맞았어 Q선마 해야 되나? 내가 LC를 이게 바뀌고 나서 안 해봐가지고 W선마였나 Q선마였나? 푸시는 W선마가 좋을텐데 딜교는 왠지 Q선마가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뭐 붙어서 딜교는 아는 게 아니고 멀리서 때리는 거면 Q선마는 W선마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라이프시가 먼저니까 오 근데 리신 노리고 있다 리신 지금 저기서 노리고 있어 리신 저기서 노리고 있어 아 나 프리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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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궁 쓰려고 각 재겠지? 어 뭐지? 엌 히하하하하 흠 이거라고? 뭐가 이건데 하핳 도대체 뭐가 이건데 민신이 이거라는데 뭐가이건지 모르겠다 바로 그 lit ㅋㅋ 벗지고 나갔대 어 게임이 끝났네 제가 캐리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미드 아까부터 오픈 아이 저거 이거 대학선으로 안 가지니까 무지하게 짜증나네 세팅 바꿔야겠다 좀 이따가 좀 맞춰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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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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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우아 이런 다른애 맞춤 건망 집에 있던 다른애가 맞았어 결국 맞춘거임 결과적으로 맞췄네 에코를 맞춘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약속은 지킴 이거 픽 APH 같은거 해도 되겠는데 진짜 그래도 되겠어 정상적인 픽 안해도 되겠어 해봅시다 픽도 뉴메타로 갖고 가면서 픽도 뉴메타로 들고 가면서 그거까지 하는거야 그 패드로 괜찮겠는데 이거 안 맞으시고 아우 아우 아 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키마로 했어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거지 그래 그래 이건 어차피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죽는거고 템은 임피를 사야지 아이 진짜 클릭이 안된다 오케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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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아 나중에 근데 키마를 쓰면 안돼서 채팅을 하면 안돼 키마를 쓰면 아 최소한 키보드를 쓸 수 있으면 채팅할 수 있을텐데 채팅을 너무 하고 싶다 어 이거 잭스 캐리가 근데 잭스가 잘 크고 있는거 같은데 오 아 큐쓰지마 큐쓰지마 아 정상적인 픽 해야겠습니다 안되겠네 애들 너무 잘하네 애들 너무 잘함 아 야 저거 잡아 야 여기 있잖아 아니 이거 왜 먹은거야 그러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거 먹어놓고 여기 지금 표시가 되는데 항상 채팅해야 해 아는데 안간거래 잭스가 이긴거라고 이긴거라고 흐흫 아니 근데 게임이 터질거 같은데 갑자기 아 역시 여기는 그곳이었다는걸 깜빡했다 끝까지 빡겜을 해야된 끝까지 빡겜을 해야돼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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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만 궁이 없는데 나도 간다 오 오케이 역시 캐리하고 있어 4킬이에요 엄청 잘 먹었음 아 너무 잘 컸네 어 잠깐만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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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그로 오씨 잠깐만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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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아 와드 타고 간다 에헤이 나 CS 잘 먹음 개잘 먹지않아 아 야 CS 먹는 클라스 어 잠깐만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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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간다 카이팅 간다 오공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아 잠깐만 얘 궁 쓸거 같던데 근데 야 함 걸어봐 어 뭐야 죽여버렸네 야 속박을 걸으라니까 죽이면 어떡해 어시 아쉬워 어시 먹었으니까 괜찮아 어시 먹었으면 이득이지 미드 밀자 미드 얘들아 타워를 밀어야 돼 아무리 보출가 다 나갔다 해도 타워를 밀어야 돼 아 잠깐만 아 죽불이라서 타워 어그로 끌려 아 근데 뉴메타 해도 될거 같애 아 진짜 괜찮을거 같애 승리는 언제라 아 뭘 해볼까 이 답판그라메 오케이 아까 말했던 그라메 에이피그브 안가 봅시다 에이피그브야 괜찮을거 같애 갔자 오케이 토공 레드있다 타워 나 때리네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안돼 어 되네 아니야 제가 찰진 찰진 연막탄 보여드림 연막탄이 얼마나 찰지게 날아갈 수 있는지 아 아 아 아 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아 아 씨 내 평탄반봐 한방만 주지 여기 한번 써봐야지 내 화살보다 빠르실까? 과연 아까부터 다 잠수였구만 우후 계속 나아가야 해 계속 나아가야 해 집가자 집가서 무템 대충 해도 되겠는데? 끝났어 아니야 좀 더 갈궈야 돼 좀 더 괴롭혀야 돼 Q 튀는 것도 이게 다발로 포함이 되려나? 아이디말파 같은 것도 괜찮고 아이디말파는 좀 그냥 뉴메타지 트롤 픽은 아니고 뉴메타지 적당히 그래도 성능이 나오니까 AD급, AP급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예 그냥 대놓고 트롤 픽이고 근데 이길 수 있어 연막탄 빵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 그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한 번도 안 죽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키도 많으면 키도 안 쓰면 조금 뒤지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잭스 자 잭스 잡아라 잭스 잡아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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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올라프도 괜찮네 저 오브 논타깃 쓰다가 자기 강화형 스킬이잖아 Q 논 아니다 E가 논타깃이 아니구나 타겟팅 쓰기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이게 안 돼 국 쓰지마 아하 하하 하하 나쁜 놈들 나를 이렇게 갈고다니 없애 없애 그래 갈아마셔 패드 쓰지 말까 아 나 패드를 쓰자 아 그래도 나 패드를 해야 되니까 패드를 쓸지 나 패드 쓰긴 써야 돼 아 진짜 패드 안 쓰고 진짜 재밌는 캐릭터를 해서 놀고 싶은데 패드만 해서도 안 돼 패드 끼고도 할 수 있어 패드 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어 키보드 마우스가 중요한 게 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진정한 장인들이라면 도구 도구 따위에 연장하지 않아 도구